피터구 시의원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플러싱타운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한인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고성훈 기자입니다. 피터구 시의원이 연말연시를 맞이해 플러싱타운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플러싱의 대표 문화 공간인 플러싱타운홀을 홍보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슈퍼노바 프로덕션의 참여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에 뮤지션 앤드류 조셉과 클라이드 블라드가 참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되며 오후 7시와 8시 45분에 하루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티켓 금액은 일반인들은 20달러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셉 파운데이션 516-334-1536 혹은 플러싱타운홀 718-463-77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MK뉴스 고성원입니다.